임산부 정책하면 흔히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는 정책을 떠올리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하게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돌보고 있는데요. 또 진료비와 입던 약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합니다. 경기도의 임산부 지원 정책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를 자부담비용 20%인 9만 6천 원만 내면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임신 중 그리고 아이 이유식하는 기간에는 최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찾게 되기에 반응이 좋습니다. 이유식을 만들 때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를 이용해본 적이 있어요. 그 농산물로 아이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니까 더 많이 건강하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해 정부 지원 중단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도 경기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비를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3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른 임산부들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큰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들인데요. 도는 한부모 가족시설을 통해 이들의 심리상담과 주거와 보호 문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짊어집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입덧이 심하면 약값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돈은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도 지원 중입니다. 모든 임산부들이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첫 임신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는 물론이고 육아에 대한 걱정도 태산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육아를 하려다 보니 답답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정보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를 돕기 위해 경기도는 첫 아이를 임신한 부부들을 위한 수업도 진행합니다. 올해 우선 55쌍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지원책들은 몸과 마음, 경제적인 부분까지 두루 돌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농산문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임신 출산에 대한 어떤 높은 문턱 같은 부분을 조금...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겪는 것은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도민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된 현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 전개를 위해 기업,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도민 중심의 확산 활동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는 임산부 주차구역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민 체감형 정책들로 임산부가 행복한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감사합니다.